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 김병휘 부장 판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아산의 한 패널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7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신체가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들은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